네, 자 SHINee에서 New Project에서 New Directory, 그 다음에 Test App이라는 폴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고요 이 프로젝트에서 보면 다음 같은 파일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스크립트 3개 만들 거예요 이 스크립트 3개는 Global, 그 다음에 Server, 그 다음에 UI, 이렇게 만들 겁니다 여기서 Global은 Basic Setup을 하는 거고, 라이브러리 같은 거 불러오는 방식, 데이터 스택 같은 거 해주면 돼요 UI는 기존에 만들었던 UI 파일을 그냥 이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UI Server App 한 파일이었던 것을 가져오시면 되고요 는과 화살표는 같은 의미예요 저장하고, 여기서는 기존에 있던 파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erver 이제 만들어 볼게요 Server도 기존에 있던 파일 가져오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하나였던 앱에 UI 서버가 있었으면 그거를 하나의 파일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자, 저장하고 이제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기존의 사이니 앱이 잘 도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외부에서 주소를 쳐서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게 로컬 서버에다가 지금 운영할 수 있게 해 볼게요 CD 하고 슬래시라면 최상위 폴드로 가거든요 슬래시에서 LS 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ETC 말고 SRV로 가면 거기에 SHINY 서버 폴더가 있어요 여기 SHINY 서버라고 있죠 여기에다가 여러 폴더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어떤 폴더를 만들면 SHINY 서버 들어간 다음에 그 폴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GG 이런 폴더 등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고 만들어진 거 안에다가 GG라는 폴더가 만들어졌죠 어떤 걸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넣는 폴더에 들어가는 방법은 3838 뒤에다가 슬래시 하고 GG 하면 아까 그 폴더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폴더를 GG가 아니라 이번에는 아까 만든 테스트 앱으로 해 보고 싶은 거죠 자, 좀 복잡하니까 우선 만들고 복사해 볼게요 새로운 아이스크립에다가 요건 그냥 해 보는 겁니다 copy라는 뜻이고요 roomf, 관리자 명령으로 copy room 파일을 옮기는데 홈에 DSPub의 프로젝트의 테스트 앱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홈에 ETC 간에 SRV이죠 SRV에 SHINY 서버가 있고 요 폴더에다가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터미널 창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서 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ls하면 테스트 앱이라는 게 불러와 졌죠 네, 이제 주소창에 가서 한번 쳐 볼게요 테스트 앱이라고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됐죠? 자, 이제 저 앞에 senr.org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 주소를 넣고 3838을 하면 샤이니 서버로 가는 거고 그중에 하이폴더로 앱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앱을 무수히 많이 만들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여러분들 IP를 넣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IP가 주로 19168 0.2 뭐 이렇게 되어있는 분도 있고 345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분도 있어요 자기 IP를 넣는 방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